저는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제비 17주년 배너를 찾아보려고 지하철을 와서 1시간 넘게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로 간거지 찾지 못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이 다 받은 17주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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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駅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전차駅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I can't see I can't 맞지? I can't? 난 뭐 불러요? I can't 실패 Fault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배너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왜 없지? 계속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곳을 보고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I can't find FANSTAR 배너 So sorry And I'm so 우울해요 Sorry 어디로 간거지? 그래서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지금 지금 진짜 우울해요 아빠는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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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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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건대입구역을 갔다가 강남구창역을 갔다가 이제 그래서 미팅하려고 다른데 가고 있어요 아.. 뱅글뱅글 돌고 기다리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 실패 속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 보고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구요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고마워 시간이 참 빠르네요 17년이란 아..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낼게요 데뷔 17주년 너무 고마워 일시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왔나요? 저는 이제 미팅을 하러 갈 거예요. 일을 해야지. 여러분과 축하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바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네. 바보니까 보고 막아다 오더니 소래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제가 7월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1개월 동안 1개월 동안 새벽에 도도키 라이브을 그래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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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이 너무 잤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저는 오랜 시간 고맙고 저는 미팅 하나 하고 이따가 다시 라이브로 돌아올게요. 일단 제가 미팅 시간이 있어서 이따 일을 마치고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여러분 나중에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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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